나요. 왜 밖에 있어요? 지금 잠시 전화만 살리고 통신을 차단했어요. 수상하게 보여줘요. 메신저는 나중에 들어가서 대화 배워보자고요. 그러면서...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... 정말 솔직하게... 내가... 결실을 얼마나 사랑하는 기억이니 잠시도 한 걸 거예요. 정말 미안해. 난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. 그런가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죽어져도... 왜 이렇게...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다. 당신의 욕심도 희망을 가진다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